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내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극율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율이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위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은 코믹 배우로 시작했지만 영화를 찍기 시작하면서 영화 감동으로 많이 알려진 미국의 우디 앨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꽤 영향력이 있긴 하지만 한때는 헐리우드의 아이콘이라는 별명까지 그러한 칭송을 받으면서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1991년도에 개인적인 일로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가 56살 때에 21살의 어떤 여자와의 관계가 알려지면서 아주 자유분망한 헐리우드에서조차 그 관계를 잘못된 관계라고 부적절한 관계라고 부도덕적인 관계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21살의 여인은 다름 아닌 그가 그와 함께 약 10년 이상을 동거해오던 다른 여배우 미아 페로아라는 그 여배우에 입양하였기 때문입니다 밝아진 사실이지만 21살에 알려졌지만 그들의 관계는 그 전부터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헐리우드조차도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관계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타락할 수 있는지 그런데 이분이 자신을 방어한다는 그런 뜻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사실 많은 사람들은 더 마음이란 무엇일까라 생각하게 됐는데 제가 그 했던 말을 영어로 먼저 읽고 한국말로 한번 의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 heart wants what it wants There is no logic to those things 이것을 의역하면 마음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 그것에는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까지 했냐면 You meet someone and you fall in love and that's death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하면 바로 그것이 마음이 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그런 행동은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비록 자기가 함께 동거하던 여인의 입양하였지만은 그 입양하와 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서 괜찮다고 말한 것이 이 우디 엘렌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디 엘렌의 대답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가를 저희들에게 단도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사실 의아해하거나 그럴 수 있을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더 썩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거짓되고 썩어 있다고 하나님 말씀이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알고 있습니다 마음은 나라는 인격체의 중심이고 우리의 사심원행을 움직이는 총사렘부입니다 아무리 머리에서 이렇게 하라고 말을 하여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10년간 통과해온 그 여인의 입양아를 그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만약에 그가 양심의 소리만 들었더라도 들었더라도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믿고 싶은 것이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쫓아간다면 무엇을 못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당신의 머리에 받으시지요 머리에 영접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마음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조차도 머리로 이해하는 것조차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진리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는 세 군데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호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이라 하시더라 하나님 보시는 것은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짧으니까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마음으로 그를 찾을 때 그를 구할 때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닌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불순종의 자녀들로서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썩은 마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떠한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보면서 아 저 사람의 마음은 정말 깨끗한 것 같아 라고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더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은 이 깨끗한 마음을 갖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요 여러분 청결하다 깨끗하다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그 어떤 불순물도 불순물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오염물질 찬물이 섞여 있지 아니하고 먼지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있지 않은 상태를 가리켜서 깨끗하다 청결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그건 언제 어디서 봐도 변함없는 동일한 상태를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물질이 있다면 누구나 다 좋아하는 황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금입니다 금 순 황금의 농도는 99.99%가 돼야 순 황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되어야 우리가 청결하다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그 마음에 어떤 불순물도 들어가 있지 않고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가리켜서 깨끗한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그 중심이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지 않고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다 오직 주님만을 향하고 있는 마음 그 마음이 그 heart가 undivided heart 분리되지 않은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다 버려버리는 그러한 마음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럼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의 모습을 성경에 찾아볼 수 없을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태범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음이 깨끗한 자의 모습은 어떠한 상태의 모습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지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본문은 그 말씀을 읽지 않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러한 마음이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고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1절에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바리세인들은 바리세파에 속한 사람들로서 구약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거기에 쓰여있는 모든 율법을 정말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노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그들은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는 것입니까 라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말합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손을 씻는다는 것은 우리가 밖에 나갔다 와서 혹시 손이 더러워서 음식을 먹으면 병이 걸릴까봐 깨끗이 씻으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 들어왔을 때 항상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손 씻혀라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손을 씻지 않음으로써 일법적으로 부정하게 된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은 언제 항상 어디서나 손을 씻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손 씻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중요했는지 얼마나 그들의 두려움이 있는지 손이 더러워져서 부정하게 되면 거기에 올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사실 자기가 모르는 가운데 혹시 죽은 사람의 몸을 건드렸을까 해서 병든 자와 접촉했을까 해서 아니면 부정한 음식 꼭 구약의 법에서 허락하지 않냐는 음식을 잘못해서 먹었을까 해서 혹은 이방인과의 접촉을 통해서 그들의 손이 부정하게 되어서 부정한 손으로 먹게 되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 모습을 피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노력하고 힘을 썼는지 모릅니다 구약 때부터 손 씻는 그 율법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많은 법들을 마련해 놓고 어느 때 어디서 어떻게 손을 씻어야 되는 것을 그들이 가르쳤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씻을 때에도 마음대로 씻지 않았어요 어떻게 씻었는지 아십니까? 손을 펴서 손가락을 펴서 위로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손 위에다 물을 뿌려줍니다 그러면 내 손이 깨끗하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굉장히 시간이 지나면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으로 행위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손을 씻는 것조차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씻었던 그러한 모습 이만큼 손을 씻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손을 씻지 않아서 부정하게 되면 성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성진에 들어갈 수 없으면 다른 이스라엘 회장들과 함께 제사의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사의식에 참여할 수 없으면 동물을 잡아서 의롭담을 얻은 그들에게 계속 죄를 짓고 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엄청나게 불이익을 당하는 부정한 자로 찍힘을 당하기 때문에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손을 씻었는데 어떻게 예수의 제자들은 모든 사람이 행하고 있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는 것입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웃기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능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한 회당에서 그 회당을 인도할 지도자를 뽑습니다 지도자를 뽑는데 사회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을 추천하시겠습니까 가비라는 사람이 나는 벤자민을 회당의 지도자로 추천합니다 사회자가 또 묻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비 말하기를 벤자민은 정말로 손을 잘 씻는 사람입니다 레펠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 사람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정말로 손을 깨끗이 씻는 사람입니다 새벽에도 아침에도 정심때도 그리고 저녁때도 손을 정말 잘 씻습니다 그랬더니 병이라는 사람이 있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그의 자녀들도 손을 정말로 깨끗이 잘 씻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을 보고 그들이 예수께 와서 항의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그들의 마음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송사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했던 것이 손 씻는 모습이었습니다 손 씻는 것이었는데 여러분 그들의 송사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책망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 사회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여기서 나오는 모든 것은 더러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적인 행동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들을 온 사람에게 알리고 어려움을 주기 원했지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 깨끗하지 않은 마음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아침에 양쪽 스크린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볼 수 있다면 그 마음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말로 깨끗한 마음일까 제가 몇 가지 스테인먼트 질문을 드리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진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바보 같은 자라 하게 되면 공예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님들을 가르쳐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무엇이라 부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말로 깨끗한 것인가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들이 과연 없을까 그렇지 않은 마음은 가늠하는 마음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십시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지 그렇지 못한 마음은 깨끗한 마음이 아니라고 저희들이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석연을 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는 이중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면적으로는 우리가 말을 할 때에는 행동으로는 깨끗하게 보일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면 그 마음은 깨끗한 마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깨끗한 마음은 undivided heart입니다 깨끗한 마음은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는 가운데 한 마음을 가지는 것 전심으로 주의 일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진다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것과 내 것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 하나님의 일과 내 일 등으로 분간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만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본다는 걸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영원한 하늘나라에 거할 때 하나님과 함께 영원하게 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으로부터 깨끗한 바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 영원히 공존하는 함께 있는 삶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약속하고 있고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예를 하나 들으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1월 달에 저희 집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다른 어려움이 아니라 사랑하는 딸 중에 한 명이 차를 운전하고 나갔다가 사고를 내서 차가 토틀됐습니다 그냥 다 폐차가 돼서 차를 새로 사야 됐습니다 아내하고 저하고 얘기를 하다가 어떤 차를 사야 될까 생각하다가 사실 제가 LA에 있을 때 우리 조카에게 제가 사준 거 아니고 같이 가서 사준 차가 있는데 그게 CX-7입니다 마즈다에서 나온 SUV인데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평가도 좋아서 그것을 사려고 갔습니다 갔는데 오레고는 세금은 없다고 그러는데 차값은 더 안 써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온 지 1년 몇 개 안 돼서 이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이렇게 비싸게 불렀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딜하다가 이렇게 흥정을 하다가 아 이거 안 되겠다 차는 사실 마즈다 5라는 걸 사기로 했습니다 마즈다 5 근데 좀 가격을 내려주면 좋겠는데 가격을 안 내려줘요 그래서 아내하고 제가 다른 딜러에 가자 다른 딜러 가가지고 그 차를 샀습니다 첫 번째보다는 조금 싸게 근데 그 딜러로 가는데 마즈다 5가 길거리에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마즈다 5가 있구나 그래서 그 딜러에 가서 마즈다를 사가지고 마즈다 5가 나오는데 아까보다는 마즈다 5가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차를 사고 난 다음에는 제가 길거리에 보이는 모든 차들은 마즈다 5밖에 안 보입니다 다른 차는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왜? 마즈다 5가 내 차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마즈다 5를 보기 원하시면 가서 보시면 됩니다 What am I trying to say? 제가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마즈다 5가 한번 들어오게 되니까 사실은 다른 차는 안 들어오더라고요 마즈다 5만 보여요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갖게 되고 그것만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보실 겁니다 내 마음이 디바이드가 안 돼서 분리되지 않아서 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분명히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지면 하나님 볼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볼 것입니다 오늘도 볼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저 지체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웃기는 예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딸들이 이렇게 제가 보니까 어떤 스마트폰에서 열심히 뭘 하더라고요 잘 봤더니 젊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앵그리 볼드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머리 안 써도 되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딸한테 나도 하나 달라 다운로드 해가지고 그래서 딸이 해줘가지고 제가 앵그리 볼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시도 때도 없이 이거 하더라고요 제가 계속 게임을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제가 두 주 열심히 하고 그걸 지워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안되겠더라고요 앉으나 일어서나 시간만 나면 앵그리 볼드 해요 남자분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저는 사실 무서워서 안 하는 이유도 있죠 이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정지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남자분들 골프를 치게 되면 미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미치려고 골프 안 칩니다 골프 치시면 처음에 그러신다면서요 앉으나 일어서나 눈을 감으나 뜨나 눈에 보이는 것은 골프공 여러분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보기인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 원하는지 않으십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보시기 원하시면 우리가 깨끗한 마음 가지면 청결한 마음 가지면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다면 자나 깨나 앉으나 일어서나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운전할 때도 일할 때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과 제가 이런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제가 팔복을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품이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이라면 예수님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우리 골탕 먹이려고 할 수도 없는 것 이룰 수 없는 것을 말하면서 너희가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다 애통하면 복이 있다 극의력이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라면 왜 말씀하셨겠습니까? 가능하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가질 수 있고 그 마음을 가지게 되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 1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부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이 더러운 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오직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이 불순한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십시오 우리가 언제 한번 내 마음을 돌이켜보면서 눈물로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기도는 회개는 우리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말 엄청난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창주자 앞에 나와서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과 제가 어느 한순간 죄를 안 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기도하는 심령 그 마음이 돼야 신명이 가난한 죄가 되어야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냥 떡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불을 지셔야 돼요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이 한 마음이 깨끗한 마음입니다 디바이되어 있지 아니하는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는 불순물이 들어가 있지 아니하는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속에 세웅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겠다고 합니다 돌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분리되어 있는 악한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 그 돌 같은 딱딱한 마음입니다 그것을 제거해 주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언제? 우리가 간구할 때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내 마음을 주 앞에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마즈다5가 보이지 않다가 제가 차를 사고 나니까 세상에 깔린 것이 마즈다5더라고요 저는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지면 회개하는 심령을 갖게 되고 주 앞에 간구하여 깨끗한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우리 지체 안에서 공동천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지체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간구하고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들은 음성을 깨달은 주의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이 깨끗한 자들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